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분만 영원히 경배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?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애기 축복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감사합니다.